안녕하세요. 배우 안서연입니다. 이렇게 익스트림 무비 회원 가족 여러분들을 통해 인사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교실 안의 야크는 루나나 마을 아이들의 순수한 영향력으로 동화될 수 있는 가슴 따뜻해지는 영화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명절은 고향 방문이 어려우시겠지만 교실 안의 야크를 보시면서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까이 있는 한가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교실 안의 야크, 화이팅! 교실 안의 야크가 독만 질리자고는 교실 안의 야크를 가진 우리의 아트럭을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실 안의 야크가 안의 야크가 respective 어허하게 들어요. 저는 많은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가도래 이 비하다 마가도래 아는 연예는 우리 만난 그는 그는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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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나젠다 알로 서부 남자무 텐션이 되기다 자자니아 자자니아